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계를 섬기고 있는 정장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좀 일찍 와서 교수님과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또 채풀설교 가장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참 또 마음도 풀어지고 또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오늘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제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좀 피곤하시죠? 이 시간이 저녁을 딱 드시고 몸이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친 몸인데 그러나 채풀은 또 들어야 하는 의무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은 아니라고 얼굴은 지금 사역적으로 반응하고 계시지만 몸과 마음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성도님이 한 분 계시네요. 저를 보면서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반 대학에 채풀이 있었어요. 그 대학은 좀 기독교 동아리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 크리스찬들이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특이하게 매달 채풀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듣고 또 동아리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채풀이었는데 그럼 이제 원에서 다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학점 이수나 아니면 필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희한한 것은 딱 오면서 잘 준비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원에서 왔는데 또 이제 뒷자리가 아닌 좀 앞자리에서 잘 준비를 하고 오시는 또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매달 이렇게 봤는데 매달 같은 자리에서 매달 시작하면서부터 찬양이 끝나면 이제 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저는 사실은 많이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도 약간 긴장하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음악사역을 또 이렇게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저는 좀 이렇게 젊게 또 즐겁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오늘 와서 교수님께 드리니까 사모님들이 또 많다는 말씀을 들어서 갑자기 더 이제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게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이제 또 목사님들이 또 함께 쉐어가 되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시니까. 그러면 이게 또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절제를 하고 또 어디까지 말씀을 또 이제 은혜롭게 또 깊이 있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대원 시절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이제 신대원 시절에 보면 체포를 의무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 시간이 되면은 저희도 필수기 때문에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대감이 없죠. 이상하게 재미있는 일도 강제로 해야 돼서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신대원에 가니까 예배드리는 게 예전처럼 마음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해낸다라는 참석의 의미를 뒀는데 실제로 사역의 자리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또 함께 섬기면서 지내다 보니까 문득문득 채풀 시간에 해줬던 어떻게 보면 목회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문득문득 적용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에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10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목상하는 거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 외모가 어떻습니까? 좀 미국 스타일처럼 보이십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셨죠?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에 온 지. 새내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도 하시고 또 올해도 계셨을 텐데 외모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지금이 3월이지 않습니까? 봄인데 봄이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겠어요.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에 가서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새벽에는 겨울이고 오늘 낮에 경험하셨죠? 낮은 여름인 거예요. 3월인데 봄이 아니고 겨울과 여름이 이게 몇 시간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계절로 봄을 못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제가 지낼 때 보면 쉽게 봄이라는 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벚꽃이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벚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이 되면 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도 전에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많은 곳에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것을 알리죠. 벚꽃이 피어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제가 살던 곳도 벚꽃이 가로수로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3월이 되면 막 와요. 벚꽃을 보죠.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은 셀카를 찍습니다. 셀카를 찍는데 벚꽃은 배경일 뿐이고 자기 얼굴이 잘 나와야 돼요. 벚꽃이 예쁘게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이 예쁘게 나오게 찍고 하하호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봄에 그 벚꽃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그 속에서 벚꽃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지만 돌아갈 때 그 벚꽃에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봄의 벚꽃의 특징이에요. 이때는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아직 열매를 얻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달라지죠. 여름에는 벚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벚나무 열매를? 네. 벚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벚지라고 합니다. 이 벚지는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에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통풍으로 저희 교회도 고생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통풍에 아주 잘 들린 열매라고 합니다. 이 벚지가. 그리고 담석 치료나 불면증 감기 치료 우리 여성분들 특히 들으셔야 되는데 미용 효과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약을 팔러 온 건 아니고요. 벚지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에 실제로 좁은 것은 그 벚나무의 열매인 벚지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고 또 성경 안에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의 열매로서 알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오늘 이 벚나무를 보면 여름에 맺히는 거죠. 여름이 되어야 맺힙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준비할 때는 봄이죠. 하지만 인생의 여름이 되어서야 우리가 보낸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신 이 월드미션 신학교는 어쩌면 여러분의 많은 경험과 또 많은 능력과 또 사역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보내셔서 또 다른 봄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준비하는 봄의 시간에 나중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모크의 자리, 음악사역의 자리, 또 상담과 가르침과 치유의 자리에서 그 한여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열매예요.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10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 10편 말씀해 보면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내가에 심겨지면 열매를 아주 잘 맺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는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때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죠. 나무가 사실 겉으로 보면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땅 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겉으로 보면 나무는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뿌리 안에 그 깊은 땅 속에 가보면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을 때 물과 충분히 소통할 때 그 물이 그 나무로 오게 되고 그 나무는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나무의 자질보다도 사실은 그 나무가 풍성한 물에 닿아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닿아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또 사역의 자리인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의 자리에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닿아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과 닿아 있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말라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을 보면 함께 공부할 때는 잘 몰랐어요. 보면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파트 전도사 사역들 하시잖아요.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면 외모로 볼 때 또 말하는 어떤 투나 또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보면 약간 전도사님 같은 신학생들이 계세요. 다 전도사 사역을 해도 전도사님 같은 신학생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던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같이 쉐어하고 나눠주느냐 이것이 결국 그분들의 열매를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마지막에 보면 신의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결과가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형통.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원리원칙 좋은 의미로 아주 원리원칙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좋은 마음으로 굳은 의지를 가졌으면 그걸 바꾸지 않았던 제가 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희한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집안에서 너무 그렇게 강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나무라기도 하고 형제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형제들의 큰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강직함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보스로부터 잠깐 인정은 받았지만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죠. 누구겠습니까? 제가 와서 우리가 다 함께 아는 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형통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그의 인생은 우리가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야기할 때 형통이란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성경 안에서 그가 부잣집 막내로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님의 귀여움을 받고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 의도적이겠지만 성경은 요셉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국무총리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네요. 그때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미총리죠. 바로는 신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은 결국 총리가 다 했으니까요. 그런 총리로 있을 때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의 형통에 대한 단어를 쓰지도 않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형통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가 두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노예로 종으로 보디바라의 장군의 집에 가서 일할 때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바라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인생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감옥에서 끊임없이 지내는 그 긴 시간 안에 성경은 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세상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 형통하지 않고 또 총리 대신으로서 천하를 호령할 때 형통하지 않고 그가 종으로 있을 때 또 죄수로 있을 때 어떻게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그 말씀 안에 그가 왜 형통했는지를 바로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노예였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있을 때도 여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는 속지만 성경은 환경이 아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세트예요. 한 세트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형통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따로 떼어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형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리 세상에 남들이 불허하는 자리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아무리 그것이 남들이 불허하는 자리에 올라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해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함께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오늘 찬양처럼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손정하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는 형통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체포를 드리는 이 시간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이 부르심에서 이제 보내시는 그 자리를 준비하는 이 시간도 형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지에 가서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멋진 일들을 할지라도 그것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 준비의 시간이 훨씬 더 형통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 자리가 때로는 힘에 붙이는 곳일지라도 때로는 그 자리가 내 맘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현실의 자리일지라도 때로는 그 자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형통하다 우리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확신의 소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제 부르시고 보내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너무도 좋아 남들이 다 불안한 자리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불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또 이 길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나눠줄 그 보내심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형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보면 눈에 잠시 즐거움을 주는 꽃이 아닌 실제 삶의 회복을 주는 열매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지긋지긋하게 봤어요 그것에 현혹돼서 가봤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시내가에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다 갈급해합니다 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다들 낙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를 돌아보면 주위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로부터 진짜 열매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먹는 양만큼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들은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거 다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려서 배가 터져요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먹을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나눠줘도 모자르지 않는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신의가에 심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형통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나눠주기를 주님은 오늘도 꿈꾸시고 계십니다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꾼다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관하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아멘